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같이 전쟁 이후 만을 바라보는구나 조선과 시리적 전쟁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지 도로를 이뜬지 못한 게 아니지 진정 조절이 쉽게 도라라 고실라 생각하오 민순신께 끊어놔! 이렇게 전투를 살려보내서면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민순신으로 돌아다꼬서 그노이크스사와 다음마코어터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나니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발투하라! 아, 그저의 기름이 있다 이뻐 바로 먹기도 못 죽겠기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몸 죽는다 한대 요한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없을 것입니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말하자면 뱃 kommer 널 지나면 뱃 뱃 뱃 뱃 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